파도 꿈은 매우 상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꿈 중 하나입니다. 파도는 꿈 속에서 강한 감정, 삶의 변화,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파도의 크기, 색깔, 파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꿈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도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파도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크고 작은 물결을 만들어내는 자연현상입니다. 꿈 속에서 파도는 꿈꾸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 특히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변화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파도 꿈을 꾸기 쉽습니다. 파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는 때로는 두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도 꿈은 현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압박, 도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합니다. 꿈 속의 파도가 크고 격렬할수록 현실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의 파도는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억누르고 있을 때 파도가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파도나 쓰나미와 같은 꿈은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을 더 잘 돌보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파도는 자연의 리듬을 반영하며 시작과 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파도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 이사, 인간관계의 변화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파도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모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핑을 하거나 파도 위에서 즐겁게 노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유롭고 모험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큰 감정적 변화를 겪고 있거나 큰 사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나 도전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꿈은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 휘말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잘 관리하고 평정심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보는 꿈은 현재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잔잔한 파도는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음을 반영합니다. 파도에서 서핑을 하는 꿈은 도전을 즐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검은 파도를 보는 꿈은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직면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거대한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꿈 한 직장인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거대한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례 2.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꿈 한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상황에 휘말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는 꿈 한 학생이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은 그에게 앞으로의 변화가 두렵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사례 4.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는 꿈 한 남성은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 내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도전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황을 잘 다루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례 5. 검은 파도가 덮치는 꿈 한 중년 남성은 검은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사업 실패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했으며 그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함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후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꿈은 우리의 감정, 삶의 변화, 그리고 도전과 극복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나타나는 파도의 크기와 성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파도 꿈은 단순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해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자기 앞으로 밀어닥치는 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용이 파도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꿈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경험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등 크게 출세한다 바다가 파도도 일지 않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꿈 만사가 형통하며 승승장구하여 출세하게 된 자신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다나 강물의 파도가 거세지는 꿈 가정생활의 바탄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된다 사업의 재정, 경영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재산의 손실이 많아진다 거친 바다가 펼쳐지거나 사나운 파도를 보는 꿈 감정이 고조되고 정열적인 상태를 가라앉히지 못함을 나타낸다 강물의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파도치듯 사나워진 꿈 강물의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파도치듯 사나워진 꿈은 자기 인생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어날 조짐이다 또한 부부,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고 재판이나 소송에 연루되는 관제를 당할 암시임으로 신상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조기가 험한 파도를 타는 꿈 집을 떠나 객지에서 산전수전을 겪게 된다 기도, 여행, 수도, 고행 등을 하게 된다 집채만 한 파도로 가옥이 파손되는 꿈 집채만 한 파도로 가옥이 파손되는 꿈을 꾸게 되면 일순간에 뭔가가 부서지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운세가 불길하여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거센 파도에 놀라는 꿈 이기치 못하던 불행이 닥치거나 또는 천재, 인재 등이 생긴다 날씨가 맑아서 파도가 잠잠한 꿈 윗 사람의 눈에 들어 매사가 즐거우며 모든 일에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다 심한 파도가 치는 바다의 꿈 이 꿈은 전형적인 여성 상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로 인해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집채만 한 파도로 가옥이 파손되는 꿈 일순간에 뭔가가 부서지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운세가 불길하여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태풍이 불어 파도가 사납거나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로 집이나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따위를 과시하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몰락하게 될 짐척 한난과 우한, 고통스러운 일과 관계가 있는 꿈으로 근신하거나 사업적으로 축소해야 할 시기를 알리는 꿈의 경고 바람 파도 폭포 새가 날아가는 소리 소나기 소리 등이 들리는 꿈 작품 선전, 전도사업의 강세, 여론의 비 등 치아 감탄, 격찬 등의 일을 보게 된다 조기가 험한 파도 위를 헤엄치는 것을 본 꿈 정등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선 타지에서 산전수전을 겪게 될 짐척, 기도, 여행, 수도, 고행 등을 암시 갈치가 파도를 타고 헤엄치는 꿈 좌천, 유학, 여행 등을 암시하며 객지에서 고생하게 됨 시퍼런 파도에 놀라 쓰러지는 꿈 준비할 겨를도 없이 불행이 닥치는 등 천자나 인재가 있음 눈썹이 물결처럼 파도치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질병이 발생한다 마음이 조변석계로 변동이 심하여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오두방정, 사고, 잔재주를 부리게 된다 바람파도 소나기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꿈 창작품에 대한 선전, 전도사업의 확증, 여론의 비 등 치아의 일들이 있다 파도가 거세게 이는 바다에 선 꿈 친구나 연인과 감정의 대립이 있다 또는 대인관계에서 불편한 일들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다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에 서 있는 꿈 타인 또는 사회적 관습에 따르게 된다 고기자 미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도 속으로 사라진 꿈 한때 영화를 누렸으나 애군을 만나 실패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사고, 낙방 등 암시 성난 파도가 밀어닥쳐 가옥이 파손되는 꿈 한순간에 평지풍파가 생긴다 온세가 불길하고 대안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꿈 혁신가적인 과감한 퇴하를 잉태하게 된다 무척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파도가 일어나는 꿈 한란, 우한이 발생하고 폭력대나 세력가에 의한 행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갈치가 파도를 타고 흘러 내려가는 꿈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산전수전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좌천, 유학, 여행 등을 가게 된다 똥 오줌이 파도처럼 자기를 덮치는 꿈 길몽, 한마디로 돕겨라 큰 파도가 밀려와 집이 부서지는 꿈 꿈에 등장하는 파도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큰 파도가 밀려와 집이 부서지는 꿈은 뜻밖의 사고나 사건으로 집안이 불회를 겪거나 사업이 공경에 처하게 됨을 암시한다 흔히 인생의 파도를 넘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파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님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되도록 일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일을 신중히 검토하고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태풍이나 파도 등으로 집이나 나무 사람이 쓰러진 꿈 능력이나 재산을 과시하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몰락하게 되는 등 활란 우한 고통이 있으며 사업을 축소해야 할 시기를 암시 친분이 있는 인재가 외부의 압력으로 사망하거나 재산이 없어지게 됨 파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큰 부자가 된다는 기란 꿈 파도가 거세게 몰악치는 꿈 매우 용감하고 진지적인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배가 위태롭게 보이는 꿈 밀어닥치는 인사사고로 인하여 조직과 기업체가 휘청거린다 실패가 있다 어두운 바다에 검푸른 파도가 치는 꿈 바다는 공상, 모험 자신의 꿈, 인생 전체, 모험에 대한 욕망 등을 의미한다 어두운 바다에 검푸른 파도가 치는 꿈은 가정이나 사업이 파탄을 맞거나 극도의 불화상태가 될 것을 암시한다 힘든 상황이다 침착하게 참고 견디며 노력해야 한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는 더욱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극심함을 표현하는 꿈일 수도 있다 자신을 그만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화시켜 관찰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닷가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꿈 부부간이나 가족과의 불화가 심하고 사업에도 파란을 예고한다 큰 파도나 해일이 자신을 덮치는 꿈 불가항력의 상황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위 위에 서 있는데 파도가 와 부딪히는 꿈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시비가 있을 징조다 시퍼러운 파도에 놀라 쓰러지는 꿈 사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불행이 닥치게 된다 천재, 인재 등이 생긴다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 또는 강변에 서 있는 꿈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시비거리가 생겨 마음 고생을 하게 되고 부득이 자신의 사상과는 다른 사회적인 조류에 따르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된다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의 선 꿈 여러 사람과 시비거리가 생겨 말다툼하게 된다